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자, 싱글벙글. 인생을 걸었다면 1등을 만드는 힘. 최근에 수능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친구들이 저보고 싱글벙글이라고 해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떠오르는 이름, 이원준이죠.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영상 언제 찍어요? 인스타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이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레인 크래커, EBS 연계기출, TMI 모의고사, 그리고 리트 300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브레인 크래커에 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대로 문학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크래커를 보면 비문학, 문학, 그리고 화작, 엄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브레인 크래커 비문학은 최신 3개년 평가원 기출을 다루려고 해요. 이번에 이 수능이 어려워진 이유는 비문학에서 고난도 추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트리핀 딜레마 문제 오늘 아침에 로스쿨 수험생들한테 풀어보게 했습니다. 시간 주고 10분을 줬는데도 쉽지 않대요.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많이 리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 수험생들도 수능이 이렇게 리트랑 비슷해요? 정말 배경식 없이는 풀기 어렵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최신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립스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립스 강의 없이 그냥 브레인 크래커 하나예요. 브레인 크래커 하나를 딱 들으시면 비문학에 대해서 이게 제 시그니처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문학컬이 보충해 주세요. 굉장히 많았어요. 문학컬이 왜 보충 안 하세요?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저 문학 잘한대요. 학생들이 잘 하시는데 좀 더 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지 판단을 너무 충격적으로 봤는데 너무 문학에 대해서 그동안 특히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다른 건 잘하는데 특히 이과 남학생들 문학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문학을 이렇게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종격투기 선수처럼 그냥 때리면 돼요. 아니 왜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긴장감이 있어? 팍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선지 판단에 대해서 최신 3개념 평가원 기출문제 전 문학을 가지고 이연준 방식으로 푸는 영역별 접근법과 선지 판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작과 언매는 7월에 할게요. 왜 7월에 할까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좀 공부하세요. 자습 좀. 전 6평 나오고 나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작과 언매는 자꾸 바뀌어요. 특히 언매는 아직 초창기라서 시험의 양상이 특히 매체 같은 경우에 아직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6평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평 끝나고 나서 6평까지 반영해서 하도록 할게요. 특히 언어문법이잖아요. 또 문법 강의. 작년에 아예 안 했는데 올해는 할게요. 근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할게요. 그래서 문법도 영역 있잖아요. 문법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모아서 강의하면서 관련된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문법 이론 몇십 시간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 기출분석인데요. EBS 수특 독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수특 독서 무시했잖아요. 안 풀고. 근데 이번에 수안에서 두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결의 미학과 트리핀 딜레마는 수특 독서에서 나온 거예요. 수완 독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EBS 수특이든 수완이든 EBS 독서를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처음으로 EBS 독서에 대해서 연계 기출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크래커는 최신 기출. 이거는 이제 연계 기출이 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키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지적 틀을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더 연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EBS 수특 문학이 있겠죠. 한 200평 가까이 되죠. 수특 수안 합쳐가지고. 근데 작품별로 200시간 하는 그런 강의는 EBS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능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문학이 비연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비연계 문학. 비연계가 나와도 풀 수 있게 여러분이 몸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뇌죠. 사실은 뇌지컬이라고 합니다. 이 뇌지컬이 있어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품을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물고기만 할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안은 합칠게요. 수특은 독서랑 문학을 나눌 건데 이 수안은 8월에 수안 나오고 나서 합쳐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안 관련된 연계 기출을 볼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안 독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준 TMI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이 리트화됐죠. 리트화된 수능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모의고사. 모의고사 많아요. 그런데 최적의 모의고사는 이현준 TMI 모의고사죠. 왜? 비문학의 추론형 비문학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문학 작품도 매신형 문제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즘 수능 문학은요. 일상언어적으로 이종격투기처럼 풀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수능에 최적화된 모의고사. 제가 다 출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즌 1, 2, 3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2월, 5월, 8월, 9평 이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또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MI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리트 300제. 수능의 리트화에 관련해서 다들 이제 리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라는 깨달음을 많이 얻으셨죠. 또 이제 또 물갈이가 되면 또 새로운 분들은 이걸 잊을 수도 있는데 올해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수능의 리트화. 그래서 리트가 필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트 300제 상, 하가 있는데 이미 완강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개정하지 않습니다만 대신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신 분들은 추가로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2 리트 기출 강의와 그리고 자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 사셔서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썰 강의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하는 강의인데 이것도 완강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교재인데 비문화 배경식 썰은요. 기출문제 입문자들이 봐도 좋고 기출문제를 한번 1회독 하고 나서 보셔도 좋은 강의고요. 그리고 요즘 그럼 나온 배경식은 어떻게 하냐? 그건 EBS 연계 기출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배경식과 그리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EBS 연계 기출 이렇게 양쪽을 다 보시면 필요한 배경식을 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습용 교재들이 있어요. 스키마 달라고 달라고 해서 작년에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현준이 스키마를 안 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키마 구조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크 스키마, 고기마 스키마 이 책에는 비문화 문제들과 제 구조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있어요. 한 회분씩 아주 혜자스럽습니다. 스키마 모의고사, 비문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비문화, 아주 고퀄의 모의고사 5개씩 3회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브레이커 옛날에 평가원에서 미트에서 또 리트에서 문학 문제들을 냈었어요. 요즘에 리트는 문학에 사라졌지만 옛날에 문학에 있었을 때 평가원 문학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 기출문학을 보시고 싶다면 이미 다 본 상태에서 이 하트브레이커도 좋습니다. 약간 고난도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브레인크래커 최신 기출분석입니다. EBS 연계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배경 지식도 좀 강조되는 강의입니다. 이쪽은 약간 논리 강조된다면 이쪽은 배경 지식이 좀 강조되겠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트 우리가 이 모래주머니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이 리트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수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화 배경 지식강이 썰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시기를 보면 이 부크 12월에 빨리빨리 개강하도록 할게요. EBS 독서문화 수특 나오면 개강하고요. TMI 모의고사 2월에 나올 거고요. 리트 300제는 언제든지 보셔도 좋지만 기출 분석이 좀 끝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인크래커 EBS 연계기출 TMI 모의고사 리트 300제 이 네 가지 덩어리가 있으면 균형있게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연주는 문학이 약하다. 올해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문학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그리고 언매도 충분히 보완을 했으니까 균형있게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인생을 걸었다면 1등을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안에 두뇌혁명을 저와 함께 일으키셔서 올해 많은 이연주 학파가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성이 옳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